일단 자 Oliver 아 모르겠어요 으 야 이게 FAST이야? 아닌데요 한국어 아 이거? 어 네 FAST FAST 응 도끼 도끼죠 무슨 시에요? 이름 시 이름 시죠 무엇?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어 어이구야 Wi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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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함께 뭐 뭐와 함께 또는 뭐뭐를 가지고서 오케이 그럼 With X 한번 보여 With X With X 하면 달걀 달걀 가지고 그렇죠 달걀 가지고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Play With X 하면 달걀 가지고 논다 그렇죠 논다 어떻게 With X 달걀 가지고서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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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다 가지다 오케이 보통 I 하고 같이 써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걔는 I 하고 안 쓰고 딴 거랑 쓰고요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I have You have You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다 They have They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We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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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달걀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We have We have We have 준비할 수 있니? 준비해야 되니? 준비 좀 해야돼? 준비 좀 해야돼? 뭐야? 아니야 한별이 와서 물어봤어 계속해서 야 준호 너 언제 올 거야? 저요? 어 여보 계속해서 계속해서 Help Help 빨리 빨리 하자 속도가 늦다 높다 높다 도와주다 오케이 자 준호 잊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잊는 속도 빨리 해서 준비해서 익숙하게 하기가 하나도 안되있어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어 알았어? 알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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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